SH TV 초성 퀴즈 이벤트! 퀴즈 맞추고 선물 받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 15일 비대면의 일상화, 메타버스 트렌드에 발맞춰 사이버주택전시관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사이버주택전시관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인지 초성을 보고 맞춰주세요. 힌트는 이달의 SH 키워드 뉴스! 반가운 봄과 함께 SH 공사의 최신 뉴스 영상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스텝 1. SH TV의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인증샷을 캡처해주세요. 스텝 2. SH TV의 4월에 업로드된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스텝 3. 구독 캡처한 사진과 퀴즈 정답을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의 접속 제출하면 이벤트 참여 끝! 참여기간은 2023년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023년 5월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치킨세트 모바일 교환권을 들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 즐거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SH TV가 되겠습니다.